이거 또 해보는 건가? 해볼래? 어? 한번 해볼까? 손해드려볼까? 하나, 둘, 셋 오, 됐다 딱 소리가 나야 돼 200 나오는 거 아니야? 여전히 똑같다, 우리가 해도, 그렇지? 응 해볼까? 응 다시 되게 흐뭇하다 이제 생겼어 헐 응 뽀뽀라는 단어는 지금 봐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가슴을 갑자기 엄청 뛰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, 진짜 이거 어떡하지? 와, 진짜? 아, 나 이거 안 돼 그래야 돼, 그래야 돼 아, 저 오늘 잠 못 자요 이거 잡아요, 어떻게 해야 돼? 아,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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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서는 유일하게 설렘을 가져뒀던 사람이고요 또 서로 가치관도 많이 공유를 하고 싶고 터놓고 다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이런 것들,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 좀 더 터놓고 얘기해서 진짜로 정말 저는 민성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더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안에서는 기가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